기억해보면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라는 소설의 제목을 영화 러브레터를 통해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책을 읽어보지도 않았고 또 주변에 책의 내용을 설명해줄 사람도 없었지만 영화 끝부분에 등장했던 책의 제목만으로도 잃어버린 시간을 찾는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생각하며 설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게도 이 소설은 언젠가 한번 꼭 읽어보고 싶은 책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 생각은 오래가지 않았죠 그 후로 대학을 졸업하고 바쁘게 살아가느라 영화 속 후지 이츠키양의 경우처럼 그때의 감정은 서서히 사라져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 드디어 우리나라에도 제대로 된 번역본이 나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혼자서 이제 때가 되었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요즘 온라인에서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독서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오프라인에서 두 번 했고 이번이 세 번째인데요 몇 차례 모임을 열다 보니까 얻게 된 깨달음 같은 게 있는데 내용도 쉽지 않지만 분량도 워낙 많아서 열심히 읽는 것만으로는 멤버들 대부분이 중간에 포기하게 되니까 이번에는 아예 느긋하게 한 달에 한 권씩만 보자 생각하고 천천히 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이 꽤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5권까지 읽고 이제 6권을 시작할 무렵인데 꽤 많은 분들이 아직도 즐겁게 읽고 있어서 이 책의 마지막 편인 되찾은 시간까지 많은 분들과 함께 할 수 있겠구나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에는 유난히 습관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데요 어떤 작품을 대상화시켜서 완독하겠다는 목표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이 작품을 읽는 동안 읽는 행위를 내 습관으로 만들어 보겠다 결심해 보는 것도 방대한 작품을 읽는 데 꽤 도움이 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잠시 쉬어가는 의미로 이 책을 배경으로 제작된 영화를 감상해 보자는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바로 영화 러브레터와 마담 프루스트의 비밀정원인데요 두 작품 모두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를 배경으로 탄생한 작품들인데 오늘은 먼저 러브레터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영화를 보고 나니 아마 저와 비슷한 궁금증을 가졌던 분들도 꽤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는 러브레터에 어떻게 투영되어 있는지 소설의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서 이와의 슌지 감독은 어떤 이야기를 선택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또 어떻게 재배치했는지에 관해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마르셜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팬 입장에서 이와의 슌지 감독의 영화 러브레터를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별거 아닐 수도 있고 의외로 재미있는 이야기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먼저 기억을 되살리는 의미에서 간략하게 영화 줄거리를 짚어보죠 영화는 등반사고로 목숨을 잃은 연인의 3주기 추모식에 참석한 와타나베 히로코라는 여인의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추모식이 끝난 후 남자친구였던 후지 이치키의 집을 찾은 그녀는 그 집에서 그의 중학교 졸업 앨범을 보게 되고요 예전에 그가 살았던 집은 이미 헐리고 도로가 되었다는 이치키 어머니의 얘기를 듣고 그 사라진 주소로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에는 저 유명한 대사 잘 지내고 있나요?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주소로 편지를 보내는 히로코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남자친구인 후지 이치키가 등반 도중 갑작스러운 사고로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미처 작별 인사를 할 기회도 없었던 것이죠 존재하지 않는 주소로 편지를 보내는 것은 어쩌면 천국으로 보내는 작별 인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히로코는 그 편지에 답장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펼쳐지는데요 히로코의 남자친구 후지 이치키가 중학생일 때 같은 반에 그와 이름이 같은 한 여학생이 있었던 것이죠 그 사실을 몰랐던 히로코는 이치키 양의 주소를 이치키 군의 옛 주소라 생각하며 편지를 보냈고 그 편지는 할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아직도 오래된 옛 집에 살고 있던 이치키 양에게 전해진 것이죠 그렇게 해서 히로코와 이치키 양 사이에 편지가 오가게 됩니다 그 편지들을 통해 히로코는 이치키 군의 어린 시절을 하나씩 알아가게 되고요 이 과정은 또한 히로코 양이 마음으로부터 이치키 군과 작별하는 의식처럼 그려집니다 이 영화를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이라면 결코 잊을 수 없는 장면이 있죠 눈밭에서 멀리 보이는 산을 향해 잘 지내고 있냐고 외치는 장면은 그 작별 의식이 슬프지만 아름다운 방식으로 마무리되었다는 걸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히로코의 관점에서 줄거리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이치키 양을 중심으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영화는 당연히 히로코의 시선으로 보게 되지만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의 관점에서 본다면 주인공은 이치키 양이 될 것 같습니다 우연한 자극을 통해 소설에선 마들렌이었고 영화에선 편지겠죠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는 주체는 이치키 양이기 때문인데요 배우 나카야마 미호가 1인 2역을 한 것도 이치키 양이 단순히 히로코의 이야기 속 배경인물이 아니라는 걸 분명하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도서관 사서로 일하고 있는 이치키 양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낡은 집에서 할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영화 내내 이치키 양은 감기로 고생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아주 위험한 상황을 겪기도 하고요 이것은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의 주인공 마르셜과 동일한 설정입니다 마르셜 또한 어린 시절부터 유난히 몸이 약해서 집안 어른들을 상심하게 하는데요 이런 마르셜을 대가를 바라지 않는 완전한 사랑으로 감싸는 존재가 있는데 바로 마르셜의 할머니입니다 영화에서는 할아버지로 표현되었는데요 폭설이 쏟아지던 밤, 40도가 넘는 고열에 시달리던 그녀를 업고 눈길을 달려가던 할아버지의 모습은 잊을 수 없는 장면이죠 이처럼 이와의 슌지 감독은 여러가지 설정을 통해 이치키 양이 소설 속 마르셜 역할을 맡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영화를 통해 소설에 관심을 갖고 소설을 시작한 분이 있다면 이치키 양의 관점에서 감상하시면 영화가 마르셜의 이야기를 얼마나 잘 묘사하고 있는지 놀라게 될 것 같습니다 소설의 첫 부분에서 이제 40살 무렵이 된 마르셜은 어머니가 준 마들렌의 맛과 향을 통해 잊고 있던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립니다 영화에서 이치키 양은 어느 날 갑자기 도착한 한 장의 편지를 통해 이치키 군에 관한 기억을 떠올리게 되죠 영화 초반부에서 이치키 양이 히로코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치키 군에 관한 기억은 이름에 관한 것밖에 없다고 말하는 부분이 인상적이었는데요 히로코 양과 편지를 주고받는 행위를 통해 처음엔 이름밖에 없었던 이치키 군에 관한 기억은 새롭게 하나씩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과정을 묘사한 소설성 문장이 있는데요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읽어내서 작가는 잃어버린 기억이 피어나는 과정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1권 90페이지에 있는 문장인데요 일본 사람들의 놀이에서처럼 물을 가득 담은 도자기 그릇에 작은 종이조각들을 적시면 그때까지 형체가 없던 종이들이 물속에 잠기자마자 곧 펴지고 뒤틀리고 채색되고 구별되면서 꽃이 되고 집이 되고 단단하고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이제 우리 집 정원의 모든 꽃들과 스완시 정원의 꽃들이 비본 냇가의 수련과 선량한 마을 사람들이 그들의 작은 집들과 성당이 온 콩부레와 근방이 마을과 정원이 이 모든 것이 형태와 견고함을 갖추며 내 찻잔에서 솟아 나왔다 어린 시절 이치키 군에 관한 기억도 이 문장처럼 조금씩 되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순전히 개인적인 추측이지만 저는 이와의 슌지 감독이 이 문장을 유난히 좋아한 게 아닐까 생각했는데요 이치키 양의 기억이 되살아나는 방식이 한꺼번에 활짝 피는 게 아니라 먼저 작은 인상이 떠오르고 그것과 관련된 기억들이 하나씩 되살아나면서 마침내 활짝 피어나는 과정을 단계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선생님이 출석을 부를 때 후지 이치키라는 이름에 동시에 대답했던 정도에 불과했지만 마침내 그 기억은 함께 도서부장이 되어 학교 도서관에서 일했던 기억으로 그리고 아무도 대출하지 않을 것 같은 어려운 책만 골라서 뒷면의 대출 카드에 자신의 이름을 계속해서 적어 나갔던 이치키 군의 기억으로 연결됩니다 편지에서 히로코는 이치키 군이 대출 카드에 적은 이름이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이치키 양의 이름이었을 거라 말하기도 하죠 그런데 설마했던 이 말은 이치키 양의 후배들이 들고 온 한 권의 책 바로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대출 카드 뒷면에 그려진 이치키 양의 모습을 통해 사실로 확인됩니다 사실 이치키 군은 이치키 양을 보자마자 첫눈에 사랑에 빠졌던 것이죠 하지만 어리기도 했고 워낙 내성적인 성격인 탓에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고 대출 카드에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만 계속 적어 나갔던 것이죠 그래서 대학생이 되어 만난 히로코에게 어린 시절의 이치키 양과 꼭 닮았던 히로코 양에게 첫눈에 반했다고 말해버린 거겠죠 이 첫눈에 반했다는 말은 어쩐지 지난 날 부끄러워하지 못했던 말을 이제서야 하는 것만 같습니다 소설 속에도 자신의 진심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해 답답해하는 어리고 미숙한 마르셜의 모습이 자주 등장합니다 작가 마르셜 프루스트는 자신의 소설에 대해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요 독자들은 내 책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이죠 어린 시절의 이치키 군과 마르셜은 모두 우리의 어린 시절 모습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결국 히로코는 이치키가 자신을 사랑했던 이유가 자신이 첫사랑과 닮았기 때문이었다는 걸 알고 적잖이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유일하게 잔인한 장면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하지만 상처 없이 다음 세계로 건너갈 수는 없겠죠 오히려 히로코는 이치키 군의 첫사랑 이야기를 통해 이치키 군이 자신이 없어도 외롭지만은 않을 거라는 걸 깨닫고 마음의 짐을 덜게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시 이치키 양에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치키 양은 시골 소도시에서 지극히 평범하게 살아가는 인물입니다 상징적인 장면이 나오는데요 영화 초반부에 편지를 전해주던 집배원의 데이트 신청을 한사코 거절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는 겉으로는 별 문제 없어 보이지만 세상을 향한 내면의 문을 닫은 채 살아가는 인물을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알고 보면 이치키 양도 이치키 군 만큼이나 내성적인 인물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녀는 우연한 편지를 통해 자신의 과거 속에는 이른 시기에 아버지를 잃은 슬픈 기억만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을 몹시 사랑했던 한 소년이 있었다는 기억과 그 소년을 사랑했던 자신의 모습도 함께 담겨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치키 양이 앞으로 세상을 향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영화 마지막 장면 그녀가 태어나던 날 할아버지가 심은 나무를 보며 자신이 지금껏 살아온 시간을 실감하듯이 그 나무가 더 크게 자란 미래도 함께 발견하지 않았을까 생각했습니다 소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는 작가가 되겠다는 꿈만 있었을 뿐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고 평생 귀족 사교계의 주변만 맴돌며 살아온 마흔 살 무렵의 마르쉘엘이 어느 날 어머니가 준 홍차 한 잔과 마들렌을 통해 자신의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고 자신이 헛되이 보냈다고 생각한 지난 시간들이 사실은 다른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자신만의 유일한 시간이었다는 걸 깨닫고 그것을 글로 기록하겠다 결심하며 마무리되는 작품입니다 제가 이 작품을 좋아하게 된 이유도 한 인간의 삶은 다른 누군가의 그것과 비교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자신의 삶 그 자체로 특별하고 짧은 삶을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선 먼저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고 오직 내게만 주어진 짧은 시간의 의미를 깨닫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게 해준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소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관점에서 본 영화 러브레터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우연치 않게 잊고 있었던 어린 시절의 버킷리스트 하나를 해결한 것 같아서 매우 좋은 경험이었고요 다시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데 눈을 잔뜩 볼 수 있어서 더 좋은 영화 한 번 더 감상하기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요 또 소설에 관심이 있지만 길고 어려워서 엄두를 내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는 한 사람의 모습이 담겨있는 책이라 생각하시고 시험 공부하듯이 전부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아는 건 아는 대로 모르는 건 또 모르는 대로 편하게 읽어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방대한 작품을 다시 볼 기회가 없을 거라 생각하시겠지만 영화처럼 또 보게 되고 또 보게 되니까요 오랜만에 인사드렸네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